정강훈 목사님의 말씀 달력 정강훈 목사님의 말씀이 담긴 달력이 나왔습니다 아주 특별한 달력 지금 이 시간 주문할 시간입니다 네 50부 이상 대량 구매를 원하는 교회와 단체가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교회명 또는 단체명 그리고 전화번호 표어 단임 목사님 성함 주소 등을 맞춤으로 제작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청하시면 이렇게 앞에 보신 바와 같이 시안도 보내드려요 광화문몰 어플에선 50부 단위로 구매가 가능하시나 예를 들어서 70부라든지 80부라든지 50단위가 안되는 경우는요 광화문몰로 전화 주문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주문 방법 자세히 나와 있죠 광화물몰 사이트로도 구매 가능하시고요 이 경우는 50부 단위로 주문이 가능하시고요 근데 50부 외에 70부 80부에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광화문몰로 전화 주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문 기간은요 11월 30일까지 주문을 해주시면 돼요 12월 달에 일괄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친절한 상담으로 주문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주문 해주세요 작년에 말씀 달력을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는데요 사랑제 교인만 받을 수 있는 거냐 타 교회용으로는 만들 수 없는 거냐 등등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광화물몰에서 그러한 건의들을 많이 받아서 작년부터 주문 제작이 가능하도록 오픈하였습니다 이야 말씀도 먹고 달력도 보고 이렇게 청교도 말씀으로 한번 함께 해보세요 작 보이시면요 청교도 말씀이 이렇게 칠판처럼 이렇게 크게 딱 도표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달력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사랑제일교회라고 보이시죠 그 부분을 소속 교회명으로 바꿔드릴 수가 있고요 단체명으로 바꿔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타 등등 전화번호라든지 단임 목사님 성함이라든지 이것도 맞춤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청교도 목사님 교회라든지 특별한 단체가 있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맞춤 제작으로 말씀 달력을 한번 교인들께 선물해 주셔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 앞에 표지 부분에 사랑제일교회라고 적혀져 있는 이 교회명 그 부분을 주문해 주시는 소속 교회명으로 바꿔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량 구매로 50부 단위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70부 원하시는 분들 80부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는요 따로 전화를 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시안도 완성해서 보내드려서 그 시안 확인하시고 이렇게 제작됩니다 하고 만족하시면 저희가 그대로 만들어서 배송을 해 드립니다 그러나 시안이 완성돼서 출력이 다 됐을 경우에는요 바꿀 수가 없으니까요 꼭 꼼꼼히 확인하셔서 받아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무료배송으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50부에 50만원으로 한부당 만원꼴로 가져가시는 거죠 네 50부에 50만원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야 여기 12개 달을 보면서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달력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딱 걸어놓잖아요 그럼 은연중에 말씀을 자연스럽게 보게 될 거예요 그 말씀을 다 먹는 거죠 네 이렇게 달력을 그냥 일반 달력으로 사지 마시고요 말씀 달력으로 우리 청교도 말씀이 몽땅 들어간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이 들어간 말씀 달력으로 제작하셔서 선물을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월 말인데 교회마다 이제 달력을 맞춤으로 만들어서 교인들께 선물을 해 드리잖아요 그때 딱 좋습니다 우리 청교도 말씀이 들어간 정광훈 목사님 말씀 달력으로 한번 선물해 보세요 맞춤 제작 해드리고 있고요 무료배송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주문해 주세요 우리 청교도 목사님들 무조건 주목해 주세요 그리고 특별한 단체가 있는 분들 주목해 주세요 저희가 친히 시안도 만들어서 보여드리고요 확인받아서 이렇게 주문 제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주문해 주세요 주문 방법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암물 사이트에서 광암물 어플로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또 전화 주문으로도 가능하십니다 특이사항은 광암물은 어플로 주문을 할 시 50부 단위로 구매가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50부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두 개를 설정하시면 50부에 두 개 그러니 100개가 주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수량의 체크를 하실 때 하나를 더 추가하실 경우에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100만원으로 100부로 구매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50부 단위로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상품 금액이 달라지신 거 보이시죠 50만원 단위로 달라집니다 그러나 나는 예를 들어서 270부가 필요하다 280부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50부 단위가 아닌 구매를 원하실 경우에는 광암물 물로 전화 주문해 주시면 된답니다 네 이렇게 달력도 보고 말씀도 먹고 내 안에 말씀이 쌓여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달력으로 함께해 보세요 아 그리고 광암물 몰에서는 대량 구매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량을 적게 구매하고자 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한두 개라든지 개인용이라든지 10개라든지 11개라든지 이렇게 개인용으로는 판매하지 않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달력으로 내년 2025년을 맞이해 보세요 은혜에 가득 성령 충만한 달력으로 함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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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